이 책을 잘하네 여기 사연지 좀 해주고 싶어 배출 잘하네 셋! 공! 노! 어린이네도 대인하네. 늘어뒀지? 이제? 지금 결혼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뭐해? 보여줘. 하나, 둘, 셋, 넷. 누가 이겼어? 에이, 알겠어. 에이, 알겠어. 사이가 이거. 너가 이겼다. 사이가 이거.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어. 켜. 천일 어디 가게? 우리 집에. 누가? 있잖아. 가훈아, 봐봐. 누나 웃고 있어. 바로. 누나 이제 웃고 있지. 누나 이제 안 싶어. 누나 행복해. 누나 행복하게. 누나가. 가훈이가 누나 맘을 너무 잘하라고 행복하지. 그래도 웃고 있는데. 아무도 나온 거 안 돼. 그거 안 해도 돼. 절대 슬프지 말고 슬프더라도 웃는 얼굴에 해주세요. 애기한테. 아빠는 절대로 웃어야 돼. 억지로라도 웃고 가줘야 되는 거 같아. 내밀고 수업 꺼내려고 손을 내밀으세요. 네. 그러면 고맙다는 눈빛 한 번 주고요. 몇 살 같아? 마흔? 이럴 거야? 이누나 몇 살이야? 이모 몇 살 같아? 이모 아니야. 이모 아줌마 몇 살 같아? 누나. 50유? 50유? 그렇지. 막 던지면 안 돼. 그렇지. 막 던지면 안 돼. 재미들려잖아. 니가 마흔 해가지고. 마흔같이 보이니까 마흔이라고 한 거지. 싸울래? 카메라 앞에 싸울래? 왜 때려. 5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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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에이. 애가 보는 눈이 정확한 거야. 강요하지 마. 에이. 안 그래요. 그치. 똑똑한데. 벌써부터 그렇게 눈이 안 좋아서 어떡해. 눈이 안 좋다는 얘기야 지금 이 누나가. 이 이모가 24살은 아니야. 눈이 안 좋다는 얘기야. 아저씨 때려줘. 아저씨 때려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손을 먼저 올려야지. 손을 먼저. 좋단다. 2, 3, 2, 3. 1, 2, 3. 2, 2, 3. 1, 2, 3. 1, 2, 3. 3,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2, 3. 1, 2, 3. 1, 3. 워낙 1선이 따지는 데다가 지원 나간 복지사들이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가?